하루 매운 공부 9월 10일입니다. 삼지무려 종이 석장에 낙위는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회사상어가 되겠습니다. 안시 가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. 옛날에 재주가 아주 뛰어난 한 서생이 늘 자신의 유식함을 뽐내고 다녔다고 합니다. 사람들은 이런 글을 박사라 부르며 비꼬 왔는데요. 이때 박사는요 비꼬는 말입니다. 그것도 모르고 쪼라 했답니다. 하루는 서생의 집에서 낙위 한 마리를 사게 되었습니다. 습관에 따라서 당시 관습에 따라서 간략하게 계약서를 써야 했는데 서생은 거창하게 지풀묵을 대령해서 계약서를 써내려 가는데 큰 종이로 석장을 다 쓰고도 다 쓰지 못했다는 거죠. 종이 석장을 쓰고도 계약서의 내용을 적느라고 다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. 날은 저물고 낙위를 판 사람은 발을 동동구름에 재촉을 했지만 서생은 글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재촉하는가 곧 낙위를 여자를 쓰려고 하는데 라고 했답니다. 석장을 쓰고도 정작 써야 할 즉 사고 파는 낙위를 여자는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. 수나라 때 사람 안지춘은 이 안시 가온에서 박사가 낙위를 사면서 종이 석장을 쓰고도 낙위를 여자가 없다네 라고 했답니다. 이렇게 해서 삼지 무려는 문장이나 말이 요령이나 핵심을 얻지 못하고 온통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나 글을 비유하는 성어가 되었습니다. 우리 주위에도 이런 지식인들 많습니다.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잔뜩 말과 글을 늘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어설프게 공부한 그런 서생과 같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서생과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. 중국사의 오늘 1508년 9월 10일 명나라 무종이 특무기관인 내행창을 다시 세워가지고 측근이자 황관이었던 유근에게 맡깁니다. 명나라는 신화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악독한 감찰기구를 여러 곳 세워가지고 정치를 아주 암울하게 이끌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감찰기구가 동창, 서창이었고요. 무종 때 만들어진 특무기관 내행창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. 무 유명한 그래 connors